영등포구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섭니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누적된 영등포구 미환급금은 총 3,524건으로 약 3억 6,700만원에 이르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미환급금의 87.7%를 차지해 우선환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군은 오는 4일까지 성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상을 위해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미환급세금을 적극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환급은 구청 방문 없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손쉽게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